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휴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일의 강도를 조금 높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런 자영업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 다음에 휴무를 조금 더 줄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 8시간만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1년 정도는 하루도 쉬지 않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빨리 가게 문을 열어서 빨리 손님을 받으려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조금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내 몸을 조금 너무 많이 혹사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리한 근무 시간은 처음부터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밥집을 하시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아침 식사까지 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면서 밤 늦게까지 술 손님까지 받는 그런 식당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들이나 직원을 한 명 쓰고 본인 혼자 이렇게 두 명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몸이 빨리 상합니다.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특히 식당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골병이 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서 있어야 되고 또 주방일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근무 시간은 피하시고 딱 정해진 시간만 미리 정하셔서 그때만 근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게 안에 안내로 문구를 항상 적어 놓으셔서 손님분들이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술집 같은 경우는 보통 5시에 오픈해서 아침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술집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2시, 3시 넘어가서는 거의 다 대부분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쪽 술집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매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돈은 많이 벌겠죠. 하루에 많이는 10만원, 20만원도 차이 나게끔 그렇게 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게의 문을 오래 열어놓는 대신에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식당보다도 술집은 더 힘듭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요. 그 다음에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재미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술집 같은 경우도 딱 정해진 시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딱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는데 다른 어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잔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근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해방된 상태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도 잔업이나 추가근무, 특근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어쨌든 제 가게에서 제가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쉬는 날에 대해서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을 쉬지 않게 되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또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게 되면 그 쉬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 쉬는 날에는 뭘 어떤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또 주말, 내가 쉬는 날이 주말이라고 표현을 하면 주말에는 나의 취미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평일에도 했었지만 주말에는 훨씬 더 빠져들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되면 보통 주변에 어떤 회사 다니는 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하고도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모임 자리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있었던 그런 근무시간, 근무일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공휴일이 있어요. 설날이라든지 추석, 크리스마스, 12월 31일 그런 공휴일들에는 미리 공지를 하시고 쉬시거나 근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손님들은 지나가다가 오픈이 되어 있는 가게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이 가게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SNS나 아니면 가게에 있는 안내문구로 공지를 하시고 적어도 한 2주일 전에는 적어 놓으시면 손님분들이 확실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도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래서 특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해야겠다. 마음이 드시면 저희 가게는 이번 설날 3일 내내 오픈합니다. 혹은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장사를 합니다.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크리스마스는 쉬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놓으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손님분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거기는 그 가게는 오늘은 닫았겠구나. 아니면 오늘도 열었으니까 오늘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오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휴일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라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자라는 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8시간입니다. 8시간.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군과 비교해도 크게 크게 어떤 내 삶의 가치가 훨씬 더 나아지는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쉬시고 하루에 8시간에서 많아봤자 10시간만이라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